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 증폭작 되어있는 것을 이노센트를 한 뒤 아 그렇지요 작을 해볼 예정입니다 이노를 이노를 아아 이노를 아 성공을 하고요 12작이죠 그럼 13작까지 가능한데 자 여기서 방공작을 하고 아 방마작을 하고요 방공작을 해줍니다 아 그 다음에 21이 올라왔는데 여기서 이노센트 금혼을 던질 예정입니다 어 잘 발렸어요 아 잘 안발렸어요 아 어떻게 됐습니까 아 10,10 올랐습니다 8,6,4,8,10,10 올랐는데 5작 남았습니다 아 육작했는데 공구에 마력이면은 잘 못붙은 것 같아요 아 아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네네 아 다시 하자구요 야 이걸 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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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걸 이노가 생겼다 성공했구요 아 2,1 올랐습니다 발렸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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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발렸고 안 발렸고 안 발렸고 안 발렸고 안 발렸고 어어 0,11에 마력 10입니다 아까보다 1작 덜 되있는데 어 어 왜 이렇게 적어졌네 어떻게 하실 어떻게 합니까 네네 0,11에 마력 10에 총 지금은 2작 남았고 다 성공한다는 가정은 5장 남은거지 775 11 10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아 일단 바로 잡고 알겠습니다 빨렸구요 어 013 마력 12 9 9 18 올랐고 5장 남았습니다 아까보다는 아깐 7장이었잖아 그래도 난거 같은데 아까보다는 5장 남았습니다 망치까지 아우 개인선택이죠 자기 목표치가 얼마나에 따라 공격력 붙는거 자체도 쉽지가 않아가지고 생각보다 아 마지막 하시겠다고요 당마를 바르고 아 1 2 2 발렸고 발렸고 안발렸고 안발렸고 어 어 07 3작에 07이면 2 2인거 마력 마력 2 2인거 아 안발렸습니다 8 8 8 8 8 8 7 8 8 8장 남은건가 아 안발렸습니다 아이고 돈이 너무 많이 깨지긴 하네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아 진짜 라스트 알겠습.. 찐막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2 1 올랐고요 안발렸고 발렸고 안발렸고 안발렸고 아 어떡합니까 4번 안발렸습니다 어 근데 공격력이 5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네네 발라봅니까 일단 발라봅니까 일단 아 이상한 아 칠막 아니었습니까 칠막이 아니었군요 아 긍정의 환진 그것이 돈 너무 많이 쓰는거 아닙니까 전세 씨 얼마나 좋은걸 만드실러구 아 아 좋습니다 어 이 가에 원래 있었나 없지 않아 썼는데 잘 못봤나? 아 방공 발렸고 발렸고 안발렸고 안발렸고 안발렛 아아 좀 발라볼까요? 어... 어 마력파래 공사 마력 10에 공식 마력 12에 공식 아 아 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네 공 13에 공 12에 마력 13에 럭 13에 인트 13에 이 덱 22에 힘 9요 5장 남았습니다 개설정 으 으 으 으 아 bardzo 황망합니까 몇 프로 합니까 몇 프로 합니까 100% 3,500 50% 240 70% 1,200 아 인베는 있다고 알겠습니다 망치를 찾아야 되는구나 아 50% 망치 50% 하나 이걸로 하면 되겠습니까 50%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아 그렇군요 어 실패했습니다 5장 남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기서 먼치의 핑크빈 한번 보러 가야 되겠군요 먼치의 핑크빈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치의 핑크빈 슈터는 어떻게 되어있길래 보여주시는 것입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저도 이렇게 작을 해보았는데요 재미잇 작하는 거 재밌더라 아 5만3천5백원이야 아 똑같은 것 같은데 멘트가 맨날 왜 멘트가 똑같은 겁니까 먼치의 핑크빈은 어딨을까나 루나에 있나 똑같은 걸 보내는 것인가요 그런 것이겠지 아 제꺼 여기 있군요 야 제꺼는 이제 저도 오작이 남아있는데요 흰팔에 덱11에 인트11에 럭2에 019올락고 마력11입니다 좋습니다 저도 오작이 남아있는데요 저도 제일 애장품으로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건 얼마나 하나 아 그렇습니다 핑크빈 슈트 이런 건 얼마나 하나 흠 흠 흠 흠 026짜리 17억 ADF 015짜리 11억 아 아 이거 아아 025짜리 955천 마력18짜리 마력18짜리 955천 팔린 걸로 합니까 18억 2천 아 아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걸 18억 2천이라고 산다 026짜리 10 5억 5천 제꺼 옵션이 제꺼 어딨나요 019 마력11 026 026짜리 제꺼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이거 만작 해볼까 아 이거 하기 싫은데 아 갑자기 욕심나네 이런 거 보니까 한번 해봅시다 좋습니다 갑자기 땡기네요 아 괜히 애다 아니 왜 이렇게 짜잘이들 밖에 없냐 어우 너무 많이 샀나보다 아 아 잘못 받았잖아 아 실수했네 어이 자리 없는데 다시 올려놓고 쓰읍 긍정의 혼돈의 주문세 아 여긴 좀 세네 야 100장 뭐야 132장 132장 뭐야 132장 뭐야 132장 갑니다 일단은 선백으로 서리고 아 성공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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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52장 unreli 처음엔 블리넘드 되지만 어어 025에 힘 10 덱 19 인트 18 마력 1억 11 025에 마력 22 2장 남았는데요 아 아 근데 너무 많이 쓴거 아니네요 팔거면 한 20억, 30억은 받아야지 문자치기 여기는 팔거면 한 20억, 30억은 받아야지 문자치기 여기는 아 아 027에 마력 23 살 사람들 사줘야될까요? 아 발렸어요 032 마력 24 인트 24 럭 16 덱 22 힘 16 야아 스탯도 같이 올랐다는 점을 참고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제일 비싼거 어느정도입니까 17억짜리 공격력 26밖에 안올랐거든요 재건 공격력 32짜리에 마력에 스탯 다 올랐는데요 어 어 이거 한짝 덜 되있네 15억짜리 레전드리 뭐 필요 있습니까 공격력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요 스탯하고 아이 015짜리 안되지요 아이 025짜리 어떻습니까 그렇지요 스탯도 안올라갖고 아주 후졌군요 아 이 마력 17짜리 누가 씁니까 요새 제일 비싼게 얼마야 일단은 이것보다 제게 좋죠 어 이것보다 좋고 어 공격력 29짜리요 아 29 29는 좀 강력한데 하지만 제게 더 좋습니다 스탯도 오르고 다 올랐거든요 아 이 아이템에 흠집이 하나 있네 이 아이템에 흠집이 하나 있어 이 아이템에 흠집은 krijgt 별이 날려 있다는 것이지요 아쉽습니다 이차이템은 안되겠군요 40억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아 35억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에어 저렴하게 팔아야되겠군 흐허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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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헉